Welcome to 영어석원 백운제 영어석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준주 성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가르침을 지켜내는 준주 그런 준주의 사람과 준주의 길을 걷는 데 필요한 규범과 지침과 훈계를 모아놓은 성스러운 책 성범 그래서 준주 성범인데요 The imitation of Christ 토마스 아캠피스 성인의 모두 4권으로 된 준주 성범 저희는 지금 3권 거의 끝부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3권, 북3 전체의 주제는 Internal cancellation, 내적 위로 결국 위로라는 것은 평화인 것이죠 Internal peace 그리고 모두 59장으로 되어 있는 가장 긴 4권 중에서 가장 긴 북3, 3권의 핵심은 그대가 내적 위로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원한다면 Abid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Dwell in Jesus 예수 안에 거하라 그죠? 뭐 이런저런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담 그리고 그 제자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고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The disciple 그 제자와 주님과의 대화의 내용 3권의 전체가 그렇게 conversational style 대화체로 쭉 이어지는 중인데요 내적 위로 한마디로 In Jesus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는 바로 그대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가 그대 안에 그대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로 붙어있는 나로 존재하면 사람으로서는 힘든 준주의 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준주 The imitation of Christ 가능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대화가 오가는 중이죠 그래서 제자가 어느 순간 저는 이제 이 세상 귀양살이 이 술렙기를 마치고 빨리 천상의 그 영생으로 회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Your time Your hour has not yet come 아직 그대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다 살아내라 더 그대가 더욱 단련되어서 진정으로 천상 생활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되기 전에 그렇게 천상의 영광 Heavenly glory 그렇게 빨리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준비되면 당연히 그대는 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가 수긍하는 동의하고 또 고백하는 말씀을 올리고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너무 높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잔잔한 삶의 일상들 속에 있는 작은 일들을 성심껏 행하다 보면 결국은 나를 만나게 된다 You will be visited by me And then you will enjoy the heavenly glory at last 마침내 천상 영광 그것은 바로 나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2장 A man ought not to consider himself worthy of consolation 사람이란 worthy 합당하다 consolation 위로를 받아 합당하다 위로받기에 합당하다라고 ought not must not consider 아 나는 내적 위로를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목은 내적 위로에 관한 말씀인데 사람이 어떻게 내적 위로에 합당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 but rather deserving of chastisement chastise 하면 징벌한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for chastity 순결을 위해서 chastise 정화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 good deserving of chastisement 벌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the disciple 제자가 이렇게 lord i am not worthy of your consolation or of any spiritual visitation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말씀이 나의 자녀야 my child 그대가 세상 살면서 작은 일이라도 일이라도 성심껏 잘 살고 있으면 내가 온다 내가 찾아준다 you will be visited by me and then you will enjoy the heavenly glory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는 오히려 lord i am not worthy of your consolation 저는 주님의 위로에 합당치 않습니다 or any spiritual visitation 어떤 영적인 방문도 저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에도 적합하지 못한 미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제자의 말씀을 이번 시간에도 전에 한번 그랬던 것처럼 많은 강예나 주석을 붙이지 않고 제자가 올리는 이 말씀의 뜻을 그렇죠 쭉 한번 속도감 있게 영문과 우리말로 자꾸 해석 없이 그 느낌을 한번 쭉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제자의 말씀입니다 The disciple 우리 모두를 대변하고 우리 모두의 본보기가 되고 귀감이 되는 아주 수승한 훌륭한 제자인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너는 나의 방문을 받게 될 것이고 천상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의 제자는 또 이렇게 진솔한 자기 고백을 피력하는 것이죠 Lord I am not worthy of your consolation I am not worthy of any spiritual visitation by you my Lord 주님 저는 당신의 위로를 받기에 합당치 않고 당신께서 제 영혼을 찾아주시는 것도 저에게는 죄송한 일입니다 Therefore You treat me justly when you leave me poor and desolate 그러므로 저를 아무 위로도 없이 불쌍하게 그렇게 확폐하게 놓아두시고 저를 떠난 것은 주님께서 저를 의롭게 대하신 것입니다 You treat me justly when you leave me poor and desolate 저 같은 미물로부터 떠나신 것이 당연하시죠 For though I could shed a sea of tears yet I should not be worthy of your consolation 제가 눈물의 바다를 쏟아낸다 할지라도 당신의 위로를 받기에는 I am not worthy of your consolation Hence 그러므로 I deserve only to be scourged and punished Because I have offended you often and grievously and have sinned greatly in many things In all justice therefore I am not worthy of any consolation 저는 주님을 심각하게 모욕한 적이 많고 많은 일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받고 벌을 받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정하신 잣대로 판단하시기에 제게는 아주 작은 위로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In all justice 모든 위로움을 다 통과해서 본다 할지라도 I am not worthy of any consolation But you O gracious and merciful God who do not will that your works should perish deign to console your servant beyond all his merit and above human measure to show the riches of your goodness toward the vessels of mercy for your consolations are not like the words of men 그러나 그러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에게 그에게 합당하는 것 이상의 그 공로 이상으로 또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이상으로 저에게 위로를 내리시고자 또한 자비의 글쓰에 당신의 풍성한 그 선하심을 보여주시고자 당신의 구원사업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모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위로는 사람의 말과 정여 다릅니다 Your consolations are not like the words of men What have I done Lord that you should confer on me any heavenly comfort I remember that I have done nothing good but that I have always been prone to sin and slow to amend 제가 잘한 것이 있다고 기억되지도 못하고 또 저는 언제나 악습에 기울어지고 회개하는 데는 늘 느렸습니다 slow to amend and prone to sin 죄 짓는 데는 늘 그렇게 쉽게 기울어지고 회개하기는 늦고 그것이 저입니다 That is true 진정입니다 I cannot deny it 부정할 수 없습니다 If I said otherwise 다르게 말한다면 You should stand against me and there would be no one to defend me 이는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부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I cannot deny it 제가 다르게 말한다면 주님께서는 혹시 거슬러 일어나실 것이며 You would stand against me 그리고 저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압니다 What have I deserved for my sins except hell and everlasting fire 저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영원한 불 그것 말고 제가 벌어놓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지옥의 불구덩이 그것이 저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What have I deserved for my sins except hell and everlasting fire In truth I confess that I'm deserving of all scorn and contempt Neither is it fitting that I should be remembered among your devoted servants 진실로 고백하오니 저는 온갖 조롱과 능멸을 받아도 마땅하며 저를 주님의 경건한 이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해 주시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저는 주님의 다른 하느님의 자녀에 속할 수도 없는 그런 부당한 존재입니다 And although it is hard for me to hear this Yet for truth's sake I will allege my sins against myself so that I may more easily deserve to beg your mercy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제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It's hard for me 다만 주님의 자비를 더 쉽게 구하기 위해서 More easily deserve to beg your mercy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저는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What shall I say Bora marsundurika Guilty as I am and full of all confusion My tongue can say nothing but this alone I have sinned O Lord I have sinned Have mercy on me and pardon me Suffer me a little that I may pour out my grief before I go to that dark land that is covered with the shadow of death 정말 부끄러운 범죄자인 죄인의 죄가 무슨 말씀을 하려겠습니까 What shall I say 주님 저는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욕귀에서 우리 의인 의인 중에 의인이라는 욕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런 죄를 지었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 밖에는 제 입이 당신께 드릴 말씀이 없나이다 암흑이 나라 그 죽음의 어둠 The shadow of death 덮인 그곳으로 가기 전에 조금이나마 생계를 찾아 저를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욕은 고백했던 것이고 의인인 욕에게 그렇게 고백했는데 저 같은 죄인은 무엇을 말씀드릴 수 What shall I say What do you especially demand of a guilty and wretched sinner like me except that he be contrite and humble himself for his sins 죄인 이 비참한 가련한 wretched sinner 불쌍한 죄인이 자기 죄를 알고 통해하며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 말고 당신께서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저는 차마 그것도 할 역량이 되지 못합니다 In true sorrow and humility of heart Hope of forgiveness is born The troubled conscience is reconciled Grace is found Man is persevered preserved from the wrath to come And God and the penitent meet with a holy kiss 진실한 통해와 진정한 겸손으로 용서받을 희망이 생기고 어지러운 양심이 평화로워지고 이런 언충을 되찾게 되며 장차 겪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피하면서 통해하는 혼은 마침내 하나님과 만나 포옹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입맞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The penitent 회개하는 사람들은 meet with a holy kiss 거룩한 입맞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To you O Lord humble sorrow for sins is an acceptable sacrifice a sacrifice far sweeter than the perfume of incense this is also the pleasing ointment which you would have poured upon your sacred feet for a contrite and humble heart you have never despised 주님 죄인의 겸손한 통해는 주님 의향에 맞는 제사가 되고 당신 목전에 당신 보시는 가운데 유향보다도 더 좋은 향기가 되고 당신이 거울구한 발에 부어드리는 바라시는 좋은 향액이 되나니 주님께서는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없인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To you O Lord Humble sorrow for sins is an acceptable sacrifice A sacrifice far sweeter than the perfume of incense This is also the pleasing ointment which you would have poured upon your sacred feet for a contrite and humble heart you have never despised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here is a place a refuge from the force of the enemy's anger here is amended and washed away whatever defilement has been contracted elsewhere 이렇게 제자는 거의 시에 가까운 어려운 말은 아닌데 수리한 문장으로 우리 모두의 본보이가 되는 우리의 더 디사이플 그 제자는 주님께 진솔한 고백 우리가 심지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3권에서 말하고 있는 the internal consolation 내적인 위로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예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이 제자의 말씀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mortify yourself crucify your old man and follow me 그대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대는 그대 자신을 온전히 죽이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상하는 그런 말씀에 메아리가 되는 그런 제자의 진솔한 고백을 토마스 아켄피스 성인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